자 그 다음 학습법 또한 인간 활용법을 함께 말씀드리는데요 먼저 use it or lose it 자 짧은 영어로 말씀 드린 겁니다 사용할 것이냐 잃을 것이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제시합니다 지식에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들어서 아는 게 있고 남에게 설명 가능한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떻죠? 수업 들으면서 어 그래 알아 뭔가 좀 자신감만 차요 그러나 그것은 자신감 아니라 자만감 들어서 아는 거는 절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정말 아는 것은 남에게 설명 가능하고 남을 이해시킬 수 있어야 자기가 진짜 아는 겁니다 남에게 설명 가능한 지식 자 실전에서 써먹으신 지식은 바로 뭐냐 뭘까요? 바로 요거죠 남에게 설명 가능한 지식만이 실전에 써먹을 수 있다라는 것 이 상황에 대해서 자 하나의 학습법 어 선생님은 아시는 분은 고잘 많이 들었겠지만 또 써봤겠지만 처음이신 분들은 자 이거 생각하십시오 백지 복습법을 강추해드립니다 자 백지 복습법 말 그대로 성재쌤처럼 강의 준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수업 나눌 때 어떻게 하죠? 저도 이제 책에 교재 수업할 때 물론 수업 준비해야 되니까 수업할 때마다 준비하죠 다 써놓습니다 답도 있고요 풀이 과정도 있고요 하지만 수업하면 제가 책 보면서 이렇게 하지 않죠 지문이나 그림 옮겨놓고 책 내려놓고 그리고 판서 내용에서 쭉 설명하면 뚫고 나가죠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성공에서는 자기 스스로 뚫고 나가는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백지 갖다 놓고 선생님처럼 개념 설명 개념과 연관된 예제 또 문제 그냥 답냈다 끝내는 거 아니야 그 문제가 어떻게 설명됐던가 적용됐던가 남에게 설명하듯이 심지어는 친구 데려다 놓고 문과 선생님은 더 좋아요 데려다 놓고 그 친구가 이해가 되면 자기는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 100개 푸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큰 겁니다 명심하세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인강이라는 거 자 장점도 있지만 이 단점이 장점을 무너뜨리죠 뭐 얘기 안 해도 알 겁니다 집중도의 문제 그래서 완강을 잘 못하는데요 그렇다면 인강의 장점을 잘 살리면서 단점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죽여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게 제일 문제점이에요 남는 시간에 강의 듣겠다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또 남는 시간에 인강 듣겠다라는 자세를 가지면요 이것은 바로 남는 시간에 수능 보겠다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하면 안 됩니다 계획 수강을 하십시오 계획 수강하세요 자 여러분들 몰빵형이라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많으니까 딱 몰아가지고 막 4, 5개 쫙 그때만 성취감이 있지 그 다음날 월요일 되면 다 달아납니다 쉽게 들어오는 것은 쉽게 나가게 돼 있어요 물론 수업 들어오면서 쉽게 듣지는 않았겠지만 몰빵형 결코 안 돼요 또한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가형 엑스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 현장에 수업이 선호가 되는 이유가 바로 뭐죠 바로 집중도죠 어느 정도의 타의에 의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수업 중에 함부로 행동 못하니까 즉 여러분 스스로 너만의 강실을 만들라는 거죠 바로 현장형으로 몰입하십시오 이때 제시됩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 있는 방에서 그냥 안 이야기 듣지 마세요 만약 이런 부분이 약하신 분들은 오히려 응접실로 컴투를 들고 나가십시오 어머니 계시는 부엌으로 가세요 형 공부하는 형 방으로 가십시오 공개된 장소에서 들으세요 이거를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이어폰을 꽂고 들으십시오 그럼 딴 짓 못해요 해봐요 이거 그냥 선생님 머리 생각한 게 아니라 다 여러분들과 여러분 선배들과 부대끼면서 얘기하면서 나누면서 상담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알게 된 부분들을 여러분 제시하는 거니까 거실 또는 독서실 부엌 공개된 장소를 택하고 이어폰을 활용한다면 상당히 좋은 집중도 나타납니다 또한 키보드 뒤집고 자꾸 이상한 거 누르고 어디 이상한 데 가게 되죠 평소에 관심 없던 네이버 기사가 그렇게 인터넷만 열면 그렇게 궁금해져요 정치도 막 갑자기 관심이 깊어지고 NLL 가서 NLL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을까 검찰 쪽 얘기도 막 찾아 아니 왜 갑자기 관심이 생기는 거야 그때 가서 그러니까 키보드는 뒤집고 마우스는 서랍에 집어넣으시고 자꾸 클릭질하지 말라 이거죠 반복 재생의 유혹 이거 안 좋아요 돌려들으니까 인강이 좋을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 집중도를 버리는 겁니다 절대 돌려들어 생각하지 마시고 수업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현장에서 또 선생님이 수업하다 이해 안 되면 지금 다시 해봐요 이러나요 안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몰입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야 다시 돌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인강도 마찬가지 다시 듣지 않겠다는 자세로 몰입하셔야 돼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이때 장점 살리는 거죠 체크 빡빡 해놓고 딱 그 강의 끝나면 그 부분만 딱 찾아서 듣는 겁니다 또한 선생님에 따라 적당한 배에서 조정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이 좀 느리신 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제가 말을 천천히 할 때가 있고요 막 빨리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그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스피치를 히어링을 들을 때 상대방의 그 말을 이해하려고 이렇게 막 다가선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집중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에요 왜 PMP가 효과가 의외로 좋느냐 뭔가 불편하잖아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좀 육체적으로 불편하잖아요 그럼 정신이 자꾸 화살 벽고자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심리적인 겁니다 화면 자고 나면 왠가 몰입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스스로 만드는 집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스피치 속도를 자기에게 맞게 조정을 하는데 선생님이 천천히 했다가 빠르게 했다가 하는 이유는 바로 강약 조정하면서 여러분들의 몰입을 위해서입니다 말을 천천히 설명을 하면 이해는 빨라서 이해는 금방금방 되죠 자기의 생각과 함께 가니까 그러나 결국은 놓게 돼요 정신을 놓게 됩니다 안이해져요 몸이 편해지니까 몸은 좀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약간은 약간입니다 너무 빨리 하면 안 돼요 약간은 배속을 높여서 1.2배 정도 선생님의 스피치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수업을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그리고 완강된 강의는요 강의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있잖아 1회, 2회 이렇게 쭉 리스트가 나옵니다 또 완강이 돼가고 있는 또 현장에서 계속 진행돼가고 있는 또 강의가 하나씩 계속 업로드하고 있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는 쌓일 테니까 이걸 프린트로 뽑아서 그 교재, 인강교재 제일 앞에 붙여 놓으세요 첫 페이지에 있잖아 제일 앞에 뭐 비어있는 거 그리고 거기다 계획 수강하세요 명심해요 계획하자는 공부는 성공하지 않습니다 성공 안 됩니다 또 계획 수강하지 않으면 완강 못합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까지 계획을 잡아넣으세요 각 강의마다 그리고 권하는데 여러분들 하루에 3개, 4개 이렇게 강의를 듣는 것은 썩 좋지 못합니다 5, 60분짜리 강의 파일 하루에 2개 정도 연속 이게 가장 최적화된 우리의 집중도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기적으로 3일 내지는 4일 정도로 규칙적으로 그래서 하나의 강좌가 있으면 제가 12월에서 2월 말까지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규칙적인 주기로써 2월 말 혹은 2월 중순에 완강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여러분 인강의 수강기간 나와 있죠 수강기간이 90일, 100일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길잖아요 마음 편하잖아요 순식간에 지나가죠 수강기간에 대한 불만 쌓이죠 90일, 100일 세 달이 넘는 겁니다 그게 모잘랐어요? 자기 일이 바빴다고요? 그럼 강의는 들으려는 생각을 왜 했습니까? 수강기간이 만약 90일, 100일으로 돼 있다면 여러분들은 수강기간 그 거짓말을 생각하세요 60일로 생각하세요 스스로 60일에 맞추세요 70일에 맞춰놓고 그리고 여분에 남는 시간은 자신의 보충시간 또 약간 계획이 좀 밀릴 수도 있으니까 실천이 밀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현명하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 강의 메모장도 마련하셔서 이거는 뭐냐면 그 강의를 딱 한 강의를 듣고 나면 메모장에 일자시간 학습량을 간단간단히 적으세요 자 이렇게 메모를 보는 습관을 갈다 보면 이제 이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잖아요 앞으로의 계획도 자연스럽게 세워지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실천했던 것에 대한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생깁니다 아 내가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강의 딱 들었는데 중간에 화장실이 마려워서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참으세요 강의 끝날 때까지는 화장실 급해서 갔다가 안 들어왔다 그래서 50분 강의를 뭐 한 시간 반 만에 들었다 이런 것도 기록하십시오 그래야 돌아보면서 이러지 말아야지 라는 경각심을 스스로 갖게 되겠죠 알겠죠 자 끝나고 나서 간단한 강의 메모장 준비하십시오 자 그다음 교재 여기는 짧게 얘기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과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2014 수능 해설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무엇보다 교과서입니다 제발 쓸데없는 새해 틀어지지 마시고 또한 이 강의 교재라는 것은 모든 선생님들이 메가스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밤을 지새옵니다 몇 달 동안 왜? 이 모든 것을 녹아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강의 교재 또한 이제 여러분들이 2014년에 3월 4월 6월 이렇게 모의고사 쌓이겠죠 1년이면요 물리화는 7번이고요 물리2 같은 경우가 과학1 과학2로 얘기한다면 원과목은 7번 3월에는 투과목을 안 보니까 6번 그래서 원과목 140문항 투과목 120문항이 누적이 되게 돼 있어요 이걸 돌아보십시오 단언컨대 2014 수능에서 2013년 2013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모의고사에서 벗어났던 문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140문항이란 것은 교과서를 진공청소해버리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든 다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자꾸 새로운 문제를 찾은 셈에 문제풀이 양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개념을 자꾸 하기에 곱씹으면서 확실한 자율과에서 만드는 진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거 여기까지는 여러분 EBS 이 문제 좋습니다 네 물론 저는 그게 모든 모의고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EBS 연계탕하지만 특히 과학과목은 수능 문제 중에 약간 정단 낮았던 거 고난도 문제 이런 것들은 EBS 비연계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EBS를 또 안 풀 수는 없습니다 자 EBS 문항 좋습니다 수특수환 문제 많아요 특히 이제 물리 같은 경우는 선생님과 수강을 한다면 제가 매달마다 밤에 밤을 새가면서 베스트 초이스 수특수환 이런 고품격 복습 강의를 올려드릴 겁니다 무료로 이때 프린트를 받아보시면 이 안에서 베스트 초이스 문제가 있고요 자 이런 부분에서도 그대로 수능에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함께 나눈 하이퀄리티의 강의입니다 이런 고북강 프린트 물리 같은 경우는 아니라면 EBS 교재까지 까지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할 거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공부할 때 이렇죠 새로운 문제지 갖다 놓습니다 뭔가 신선해요 뭔가 도전하는 것 같아 그때 뿐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너무 쉽거든요 문제 쉬운 게 아니라 자기의 그 분위기를 너무 쉽게 타거든요 뭔가 하는 것 같아 뭔가 하는 것 같아 새 교재 갖다 놓으면 새 책 갖다 놓으면 그런데 이거를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제대로 된 공부라는 것은 제대로 된 행동이라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고 고난일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가 그러니 성공이라고 나오는 것이죠 자 문제집의 유혹에서 벗어나십시오 특히 시중 문제집 교과 외적인 부분이 마치 심화이냥 존재하는 것이 시중 문제집이자 또한 기추문항을 양날의 칼이라는 것이 여러분 교과에서 바뀐 거 알죠 그런데 예전에 기출문제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오염 많이 됩니다 제가 또 어떤 특별 영상기획을 만들어서 이러한 것에 구체적인 예를 드려드릴 거예요 이딴 식으로 공부하지 말라라는 걸 말씀드릴 겁니다 기출문제집 기출모 엔제 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할 것은 충분합니다 아셨죠 그 다음 자 마지막으로 어떤 거 하면 다 마찬가지죠 물리라는 과목 특히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도 보통 물리 아 어려워 이런 생각하는데 어떤 과목이든 꼭 물리뿐이 아닙니다 어떤 과목이든 난해에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안해에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는 물리만 하는데 요즘 물리만 하는데 안 돼 웃기고 있네 고작 한 달 동안 해놓고선 그걸 했대요 여러분 생각해봐 수학과목 열 때 2년 3년 동안 하죠 그래도 어렵죠 그런데 고작 조금 나선 거야 물리 좀 해보고 화학 좀 해보고 그거 한 달도 안 되는 그 기간 좀 했다고 그걸 했다 그래요 그걸 가지고서 했다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학 공부하는 것에 5분의 1 5분의 2만에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로 과외할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은 정작 없으면서 또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도 않았으면서 했다라고 변명을 서로 늘어놓는 것이죠 수업 중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말씀을 했지만 각 과목마다 여러분들이 그 강에 젖었다면 선생님과의 그런 신뢰감을 가지고 각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만 해보십시오 물리만큼은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보십시오 하면 되는데 안 해서 어려운 겁니다 알겠죠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